안녕하세요. 뮤지엄 오브 모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이번 뮤지엄 오브 모아 투어를 안내해드릴 전시 가이드, 투모로우바이트게 됩니다. 이곳에는 모아라는 21세기 최고 아티스트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모아 작가님들의 걸작들이 영원히 전시될 이 특별한 공간 투어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너무 기대되는데요? 첫 번째 공간부터 제가 투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MOMENT OF FIRST ZONE 안녕하세요. MOMENT OF FIRST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FIRST, 처음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감정이 떠오르시나요? 처음이라는 건 설레지만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처음 할 때의 나의 미숙한 모습과 미지에 대한 불확실성. 하지만 그만큼 오래오래 기억에 남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 위해 꼭 필요한 첫 페이지 같은 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작품의 제목은 연습실입니다. 모아 작가님은 텅 비어 보이는 연습실 사진을 통해 이 공간 속 실망, 그리움, 압박감, 피로의 기억들과 공존하는 우정, 꿈, 희망을 표현합니다. 이 작은 공간이 있었기에 Tomorrow by Together가 태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리마인드시켜주는 소중한 작품입니다. 두 번째 작품은 A Diary Entry I Wrote the Day I Discovered Tomorrow by Together입니다. Tomorrow by Together를 처음 알게 된 날, 모아 작가님이 작성한 다이어리 첫 페이지입니다. 처음 만났던 순간이 있어서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소중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차곡차곡 모아와 Tomorrow by Together의 추억이 쌓일 이 다이어리에 어떤 새로운 순간들이 기록될지 기대가 되는 작품입니다. 다음 작품 제목은 모아 스틱 크로쉐입니다. 해당 모아 봉은 모아 작가님의 어머니께서 직접 딸을 위해 손뜨개질하신 작품입니다. 한 땀 한 땀 만드신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더욱더 특별한 첫 모아 봉입니다. 해당 작품을 실제로 볼 수 있는 날을 기대해봅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어느 날 하늘에서 발견한 꽃미남들입니다. Tomorrow by Together의 초상화 작품인데요. 모아 작가가 처음 Tomorrow by Together를 그려본 작품이라고 합니다. 각 멤버들의 개성과 눈빛을 작가만의 해석으로 표현한 인상적인 작품입니다. 작품 속 한 명과 제가 많이 닮은 것 같기도 합니다. 마지막 작품은 My First Win Tomorrow by Together라는 작품입니다. Tomorrow by Together 첫 음방 1위를 하던 순간을 캡처한 드로잉입니다. 상 위에 함께 옹기종기 모여있는 멤버들의 모습을 표현한 이 작품은 Tomorrow by Together와 모아가 함께 이뤄낸 역사적인 순간을 생생하게 표현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멘트 오브 익스프레션 공간 도슨트를 담당하게 된 수빈입니다. 스스로를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저는 노래와 춤인 것 같습니다. 글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나만의 감정과 경험들을 퍼포먼스로 풀어낼 때 그 순간들이 저에게 가장 큰 카타르시스로 이해받는다는 안도감을 줍니다. 이번 공간 속 모아 작가님은 그림이라는 방법을 통해 스스로를 표현하셨는데요. 한번 함께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작품은 TXT My Converse and Inspiration입니다. 해당 작품은 Tomorrow by Together의 순간들을 담은 작은 페인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아 작가님은 Tomorrow by Together가 만든 아름다운 세상이 위로와 영감을 준다고 하시는데요. 모아와 Tomorrow by Together가 함께 창초한 세상이 주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수많은 알록달록한 추억들을 표현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Zero by Tomorrow by Together is Love 라는 작품인데요. Tomorrow by Together의 Zero by One 럽송을 처음 들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을 그대로 표현한 페인팅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색감들이 엉켜있는 모습이 불안함, 외로움 등 복합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 같아요. 감정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여 마치 음악을 눈으로 보고 느끼는 듯한 경험을 제공하는 작품입니다. 다음 작품은 Artist of the Month 연준 그리고 Well, At Least I'm Trying 이라는 작품입니다. 두 그림 속 굉장히 익숙한 피사체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Tomorrow by Together 연준씨를 표현한 초상화들입니다. 피사체 말고 두 그림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연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힘든 날을 이겨내고 자신감을 얻은 모아 작가님의 경험입니다. 아티스트로서 누군가에게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영감을 준다는 것은 최고의 칭찬이자 목표인 것 같습니다. 이번 작품은 First Half of 2021 with Tomorrow by Together 입니다. 스케치북 페이지들 속 Tomorrow by Together의 순간들이 생동감 있게 담겨 있는데요. 선 하나하나에서 모아 작가분의 Tomorrow by Together에 대한 애정이 느껴집니다. 섬세하고 정교한 선들이 보여 표정과 그 순간 속 분위기까지 고스란히 담긴 소중한 작품입니다. 마지막 작품은 어느 날 하얀 나라에 투바투가 들어오다? 입니다. 모아 작가님께서는 한 페이지에 다섯 명을 꽉꽉 채워서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함께 있을 때 가장 빛이 나서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거 저도 매우 동의합니다. 근데 한 가지 요소가 좀 빠진 것 같은데요. 바로 모아입니다. 다섯 명과 모아가 함께 할 때 가장 빛이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작가님의 결심대로 최대한 많은 순간들을 담으실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안녕하세요. Moment of Growth 공간의 연준입니다. Growth 라는 것은 물리적인 성장의 의미만을 표현하는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성장 외에 중요한 건 항상 개인의 내면의 성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 모아 작가님들의 성장의 모먼트를 담은 작품들이 개인적으로 많은 공감이 되었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작품은 연준 식물 그리고 예쁜 하늘인데요. 사진 속의 식물이 확실히 이름과 어울리기 아주 파릇파릇하네요. 우연히 바라본 하늘을 발견하고 연준 식물과 함께 우연히 찍은 사진의 결과물이 만족스럽고 힐링이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일상의 작은 순간에도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작품은 힐링 앨범스입니다. 모아 작가님이 직접 캔버스에 그리신 투모로우바이트 교도의 앨범 커버인데요. 앨범 디자인이 참 익숙하네요. 평소 투모로우바이트 교도의 노래를 들으며 많은 위로를 받으신다고 작품 설명에 적어주셨는데 누군가에게 좋은 위로가 되는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라니 대단합니다. 음악을 들으며 마음의 평안을 찾는 작가님의 모습이 저와 닮아있어 더욱 관심이 가는 작품입니다. 세 번째 작품은 힘들 때 힘을 주는 포스터 앤 포토카드입니다. 외국에서 혼자 살고 계신 모아 작가님에게 언제나 힘이 되는 게 바로 투모로우바이트 교도 멤버들의 얼굴이라고 하십니다. 작가님의 책상 가운데 꽉 채운 사진들이 저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현재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 모두 웃음을 잃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작품은 Motivational Quads입니다. 일상에서 누구나 슬플 때나 우울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모아 작가님은 그럴 때마다 투모로우바이트 교도가 한 말을 직접 손으로 쓰시며 위로받으셨다고 하십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내면의 우울함을 이겨내시는 모습에서 작가님의 단단한 내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작품을 소개할 차례네요. Tomorrow by Together in Every Moa's Heart 라는 작품인데요. 모아와 투모로우바이트 교도가 서로에게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걸 표현하신 거라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성장에 힘이 든다는 게 감동적이네요. 끝으로 작품을 이렇게 멋지게 완성하시고도 아직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작가님 이미 훌륭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Perfect! 안녕하세요 저의 모멘트업 해피니스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와 모아의 해피니스에는 어떤 기억들이 있을까요? 정말 고르기 어려웠지만 많은 모아분들도 함께 해피했던 기억들을 작품으로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작품은 역시 첫 번째가 좋을 것 같네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와 모아가 함께 받은 첫 번째 공중파 1위의 순간을 그래피티 형식으로 담은 Only Tomorrow by Together 모아입니다. 모두가 축하를 받고 함께 기뻐하기에 완벽했던 그날의 기억을 이렇게 작품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서 그날의 감동이 다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그럼 이어가겠습니다. 작품명 무제! 작가님의 귀여운 일러스트가 눈에 들어오는 작품인데요. 모아가 된 이후 만난 새로운 친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캔버스에 채워주셨는데요. 각자의 개성이 작가님의 순에서 잘 표현된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기쁨이 되어주는 친구들과 저의 오디오 가입도 함께 들으며 기쁨이 배가 되면 좋겠네요. 듣고 계시죠? 세 번째 만나보실 작품은 The Peace That Made Me Realize My Passion입니다. 모아 작가님의 붓 터칭이 돋보이는 그림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죠. 긴 설명보다는 작가님이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할 때의 기쁨을 느끼신다고 하시는데요. 특히 아티스트로서 이 기쁨은 더 크게 다가오게 되죠. 저도 많이 공감이 가는 작품이었습니다. 네 번째 작품은 Memories of Growth of Tomorrow by Together입니다. Tomorrow by Together의 지금까지의 주요 타이틀과 알범이 한눈에 들어오는 것이 눈에 띄는 점입니다.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저희의 성장을 애정 가득한 응원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이 그림에서도 느껴졌습니다. 저희의 성장하는 모습이 누군가의 기쁨이 된다는 게 많은 동기부여가 되네요. 마지막 작품은 Crown Strategy Picnic. Tomorrow by Together 앨범 컨셉으로 즐긴 피크닉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일상 속 Tomorrow by Together를 통해 즐거움을 찾고 성장을 하는 작가님의 모습이 상상이 되는데요. 누군가 또는 어떤 음악을 통해 지루한 일상이 바뀌고 그로 인해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Moment of Together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Together라는 단어를 보았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나 감정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겠지만 저에게는 특히 이 짧은 단어의 수많은 이미지와 감정이 스쳐가는 것 같아요. 모아 작가님들은 어떻게 담아주셨는지 함께 볼까요? 첫 번째 소개 드릴 작품은 Our Sky입니다. 우선 모두 같은 시간에 올려보았던 다양한 하늘의 사진이 작품의 큰 특징으로 보입니다. 같은 시간에서 서로 다른 공간에 있었지만 그 짧은 순간만큼은 모두가 함께 하늘을 바라봤다는 우리만의 추억이 작품에 담겨 있습니다. 저 또한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떠오르는 추억이 있는지라 많은 공감이 되더라고요. 다음으로 소개 드릴 작품은 꿈만 같은 나의 추억입니다. 모아 작가님께서 하나하나 손수 작업하신 작품입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와 함께 했던 여러가지 이벤트를 기념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스크랩 형식으로 차곡차곡 모아온 페이지페이지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작업하셨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할 여러가지 일들이 많으니 계속해서 채워질 작가님의 다음 챕터를 기대해도 되겠죠? 이어지는 작품은 어느 날 9화 4분의 3 승강장에서 5시 53분에 만난 너와나입니다. 작화부터 스토리까지 섬세함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작품에서 아무래도 듬직해 보이는 곰돌이가 눈에 띄네요. 5시 53분 9화 4분의 3 승강장을 지나 펼쳐진 마법같은 이야기도 저의 9화 4분의 3 승강장에서 너를 기다려를 떠올리게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작품 특히 곰돌이가 주인공인 작품도 기대가 되네요. 네번째 작품은 수빈과 같이 사진 찍은 썰 품다입니다. 모아 작가님의 위트가 빛난 작품입니다. 팬라이브를 직접 보지 못한 아쉬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직접 자리를 채우지 못했지만 언제나 투모로바이투기더 옆에는 모아가 있다는 아낌없는 응원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수빈이 형이 주인공이라 질투가 조금 났지만 저는 프로니까요. 이제 어느덧 마지막 작품이네요. 작품명은 콘서트가 가고 싶어요. 모아 작가님께서 친구들과 함께 완성해 주신 작품 같네요. 모아 봉은 콘서트나 공연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필수품이죠. 현재 현실의 제약에도 함께 빛나는 모아 봉을 흔들며 서로 응원하는 모습이 잘 담겨 있습니다. 작품을 보며 모두 한자리에서 모아 봉을 흔드는 그날을 저도 함께 더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뮤지엄 오브 모아 투어였습니다. 와 저도 가이드 준비를 하면서 모아 작가님들의 작품으로 큰 영감과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뮤지엄 오브 모아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중한 저희의 뮤지엄에 자주 놀러와주세요. 새로운 작품들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며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